동창 그리고 산하스가 맡은 컨셉은 레트로 오락실 편집 사실 오락실을 막 엄청 자주 가지를 않았는데 그.. 음방구 앞에 있는 이런 게임기를 진짜 많이 했어 이런 것도 진짜 추억이 굴려하기 쉽고 초등학생들 재밌었는데 와플 사먹고 와플 양식품 사먹고 그랬었죠 아주 행복했다는 게 아주 행복했다는 게 어디 있든지 호피 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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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밴드밴드도 있고, 스티커도 있고 좀 했던 것 같아요. 많이 하진 않았지만 저는 게임을 못한 적이 없습니다. 진짜 게임에 소실이 있어가지고 웬만한 게임이면 다 잘하는 그럼 움빈님과 대결을 제가 이깁니다. 더 다가와 더 다가와 네네네넨 화보를 보고 지고 좀 귀여워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팬분들도 좀 옛날 생각하시면서 네 이런 불량품 보면서 저희가 막 옛 추억을 떠올렸거든요. 로아도 똑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.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감성으로도 한번 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어컨을 사실 잘 안 써요. 선풍기를 여러분들 추천해드리고 여기 있는 부채. 부채도 약간 팁이 있다면 힘을 주면 미풍 같은 바이브로 이렇게 하다보면 좀 많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. 시원하시죠. 맛있겠다. 나도 모르게 어두웠던 순간을 너로 채워 널 가득히 줄어들고 그리스의 널 마주하며 널 몸이 가벼워져 하늘 높이 떠올라 가려져 더 이상 이렇게? 이렇게요? 이 분 괜찮아요? 아니, 안 괜찮아요. 이 분은 진짜 찐 컷이야. 잘 어울릴까요? 귀엽게 혼자 올리고. 이거 아니에요? 이거 아니에요? 너무 쉽지가 않아요, 이게. 최근에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. 저도 안 가봤어요. 그래서 같이 오토파크. 오케이. 아, 좋아요, 좋아요. 좋아요. 아, 연기예요, 연기. 아! 좋아요. 아! 요즘에 참외랑 복숭아인데 작은 복숭아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작은 복숭아도 맛있고 아무튼 여름에 너무 맛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덜 생각하시면서 또 과일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해외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